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를 겁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소액이라도 이렇게 내가 돈을 마련해서 확실한 저평가지요. 확실한 저평가 단지에 투자를 한다면 2년 뒤에는 정말 지금보다는 그것이 확실히 상승을 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대출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그 질문들을 살펴보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일단 투자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출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대출을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은행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출을 내가 받으려면 은행에 가서 직접 대출 담당자와 이렇게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한 은행에서 계속 급여도 받았고 거의 그 은행 카드라든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이체 활동들은 그 은행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은행에서 정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금리도 높았어요. 거기서는 제가 대출을 받지 않고 한 번도 거래를 안 해본 다른 은행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니까 주거래 은행보다 훨씬 더 한도를 많이 해주고 금리도 저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내 월급을 이 은행 계좌로 매월 이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은 충분히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대출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주거래 은행에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은행들, 내가 거래를 안 해본 은행들도 충분히 가서 상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대출 상담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전 처음에는 대출 상담사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고 제대로 활용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대출이 필요하니까 매번 그 은행에 방문을 하는 게 되게 번거로웠어요. 은행에 가려면 번호표를 뽑고 또 많이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대출을 받으러 가기 싫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출 상담사는 정말 편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출 상담사가 뭐냐면 각 은행별로 이렇게 정말 상담을 전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출 상담사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 소자님께 여쭤보면 은행별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보통 저희가 1금융권이라고 하면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2금융권이라고 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보험회사 계열 이런 은행들이 있어요. 그 은행별로 연락처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했어요. 대출 상담사분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내 조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맞는 대략적인 한도, 금리, 대출의 가능성 등을 유선으로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대출 상담사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팁이 있어요. 내가 이 대출 상담사가 좋다고 해서 다른 물건도 이분한테 상담을 받게 되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소자님께 연락을 해서 소개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대출 상담사분은 그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토스,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앱들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점점 이런 온라인 은행들도 한도도 점점 많이 해주고 주택당부 대출 같은 것들도 점점 종목을 넓혀서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잘만 이용을 하면 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에서도 이렇게 받아봤어요. 정말 편하고 나중에 내가 갱신을 받을 때도 간단한 서류만 다시 보내드리면 갱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지산 투자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게 저희가 보통 받게 되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대출과 지산대출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아파트 대출이 좀 더 쉬워요. 그리고 은행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산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별로 차이가 정말 커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는 그런 대출 상담사나 은행 직원들을 상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산대출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그 은행의 지점장님이나 부지점장님과 이렇게 통화를 할 일이 많이 생겨요. 처음에는 이런 분들과 제가 통화를 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됐어요. 왠지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그런 은행에 전화를 하고 그런 지점장님, 부지점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는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또 차이고 지산대출은 정말 손품,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게 팔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행별로 한도와 금리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이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산 같은 경우는 임대를 낀 경우에는 한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임대를 낀 것을 어떤 은행에서는 이제 임대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출을 해주는데 어떤 은행에서는 이게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등재가 되었는지 여부로 따지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임대료도 보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 은행의 판단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산은 최대한으로 은행을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지산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분과 통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통화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상담하는 날짜를 딱 정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정말 이제 한도라든가 금리, 대출 가능 여부를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특히나 지산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전화로라도 다양한 곳에 많이 알아보시고 이렇게 찾아가서 또 상담을 받으면 정말 한도도 많이 해주고 되게 좀 유리하게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상관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1금융권에도 대출을 받아봤고 2금융권에도 받아봤어요. 저는 이렇게 받을 때 큰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대출을 받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이게 신용점수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금융권도 가능하고 2금융권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웬만하면 1금융권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게 저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데 대출을 받아도 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요즘에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각 개개인마다 사정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해볼 것은 우리 집의 재정 상황을 현 시점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에서 매월 나가야 되는 고정지출과 생활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하시고 남는 돈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좀 남겨놓아야 돼요.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 돈으로 우리가 대출금을 상환한다든가 이자를 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최대한으로 무리가 안 가는 선으로 하셔야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그걸 투자금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저에게는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본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를 겁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소액이라도 이렇게 내가 돈을 마련해서 확실한 저평가 지역 확실한 저평가 단지에 투자를 한다면 2년 뒤에는 정말 지금보다는 그것이 확실히 상승을 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투자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에게 확실한 수익이 오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용점수인데요. 저도 여태까지는 신용점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점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내 신용점수를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토스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면 내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나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나이스 지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내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대출이 있으면 그걸 또 신용점수에서 또 마이너스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있는 마이너스 대출을 없애버리면 신용점수가 더 올라간대요. 내가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용점수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대출을 받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우리 소치님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